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양사역자 김선유입니다. 지금 여기 시카고 현지 시각은 화요일 아침 7시 56분 한국 같은 경우는 화요일 밤 9시 56분 저는 아침을 먹습니다. 이 램지가 지금 고개 숙이고 있어서 안보이겠습니다. 아침에 드링크 우유를 잔에다 부어 보겠습니다. 엠티컵입니다. 카메라를 잠시 옆쪽으로 해서 우리 램지 한번 비춰 드릴게요. 램지 램지는 오늘 그냥 옆에 있는 강아지 노랫을 할 겁니다. 우유가 채워졌습니다. 우유도 많아가면서 함께 저는 아침식사 하겠습니다. 먼저 한국에 그런 챗받침이 있었어요. 뉴욕제가 고려당 그런 데서 아침식사는 뭘로 빵으로 이거는 하와이에서 만든 하와이 스위트 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하와이 달짝지근한 빵이 되겠죠. 하도 달아서 아무것도 안바르겠습니다. 찍어가고 빵을 뜯을때 천창식하는 성찬식하는 마음으로 빵을 뜯으면 좋겠죠.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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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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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 야 야 램지 요기 요기 램지 보인다 보인다 램지빵 우유 하나 더 원플러스원 바이원케어 원프레입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이 동창회에 모임이 있어갖고 나가셔서 먹방을 찍는 것입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부드러운 맛의 느낌이에 딥 그러니까 담가서 음 음 음 음 음 음 우유 우유 리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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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제 슬슬 먹어보겠는데 동영어로 뭘 먹을지 알려드릴게요 시작 사과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구나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사과입니다 아삭 아삭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굳이 아마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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